전통 깊은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미중부에서 대표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곳 캠퍼스에서는 학술적으로나 지적으로 드높게 성취하려는 열정과 힘이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그 주안점을 교육과 연구 사이에 써놓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볼주립대학은 이미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품격과 전통을 겸비한 우수한 교육을 수행해낼 수 있는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마치 잘 조직된 천처럼 생동감 있는 연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2만이 넘는 학생들이 수많은 분야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역동적인 대학으로 탈바꿈하였던 것입니다. 볼주립대학은 자체 텔레비전 방송망과 경제발전 연수 과정, 그리고 산업자원 프로그램 등을 인디아나주 전역에 걸쳐 지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신경심리학, 생체생리학, 경제원론, 그리고 동력자원학 등의 학문을 주도하는 신학문의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보시듯이 학생들은 책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스스로에게 가르치려고 도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자신들조차 믿지 못할 정도의 자신감을 지니게 되어서 사업의 세계에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들어가자면 볼주립대학에서는 교육이 최상의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 수준의 교수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볼주립대학은 거대한 연구기관과 자유로운 분위기의 단과대학들이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연구진들은 잠시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연구들은 우리의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학생들을 학문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좋은 것이며 그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 연구실 생활의 반복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광섬유 네트워크를 이용한 음향정보시스템과 교실과 연구실, 아울러 기숙사까지 전 캠퍼스에 걸쳐 명상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볼주립대학의 교수 및 연구진은 이 훌륭한 시설을 통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볼주립대학은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경기장을 지니고 있는 체육대학 컴플렉스는 체육학과 건강 그리고 인간 동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내는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는 교실은 물론 사무실과 연구실, 수영장과 체육관, 실내육상경기장 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1만 2천 명 규모의 대학 경기장은 이 컴플렉스에 꽂히기도 합니다. 인디아나주의 대표적 스포츠가 농구이듯 볼주립대학의 남녀농구팀은 전미대학들 중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볼주립대학의 진실된 장점은 품격 있는 각종의 학술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1918년 볼 다섯 형제의 재산과 토지의 헌납으로 시작하여 그 학술적인 우수성을 바탕으로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의 확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학생 수의 증가와 각종 프로그램의 증설로 대학은 처음의 교사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에먼스 대강당 음악대학 예술대학 컴플렉스 10층 규모의 사범대학 180만 장소의 도서관 와이딩어 경영대학 설계 및 건축대학 전산 네트워크의 산실 벨빌딩 그리고 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볼빌딩 기숙사 등과 기타 기능의 건물들을 합치면 볼주립대학은 120만 평에 이르는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주립대학은 인디아나주의 경계를 넘어 런던, 비엔나,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와 멕시코에 이은 학술교를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이 넘도록 볼주립대학은 극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중국의 여러 대학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볼주립대학의 여러 학생들과 교수 및 연구진들은 다른 문화와 연구, 교육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개인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얻은 경험은 여자로서 그리고 또 교육자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거기서 가르치고 있을 때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었죠. 무엇보다도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의 일원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되어줘서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많은 것을 나누기도 하였죠. 제가 항상 느낀 것은 인간으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가슴 속에는 그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아름답게 남게 되어서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새로운 발견과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제 친구들과 학교수들 그리고 사업가들에게 제가 접했던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들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볼주립대학의 학생으로서 국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와 문화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학생들도 대부분 작은 도시 출신이어서 다른 세계와 문화를 접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간다면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귀어둔 제 친구들과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학과의 동료 교수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한국 교수나 미국 교수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봉급이나 작업 환경 등이 양자에게 중요한 화제이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미국만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국제적인 안목으로서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극동의 여러 대학과 고리를 이은 이 프로그램은 외국 학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볼주립대학의 국제부에서는 많은 외국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9년, 지금부터 4년 전에 이곳에 영남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여기서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많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교수님들과 행정 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기업사회는 전 세계에서 온 국제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 각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경험이 되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값지고 소중한 경험들은 여기에서 박 박사님이 수고하고 계시는 극동 아시아 프로그램의 도움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한국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볼스테이트가 한국에 더욱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대학교 졸업하고 이곳 BESU 즉 볼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영어 교수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곳 학교에 온 지 벌써 2년째 되어 가는데요. 이곳에서 배운 아주 중요한 점은 주마다 내주는 페이퍼와 계속 나오는 일기 숙제하는 와중에도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문화들도 배울 수 있었고요. BESU가 위치해 있는 여기 먼세는요. 아주 작은 도시이지만 교수님과 학생 등 모든 분들이 친절하고 사려깊은 이해심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새로운 미국 환경에 쉽게 적응한 것 같습니다. BESU에 꼭 한번 오셔서 재미있고도 바쁜 학교 생활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한국 학생은 이렇게 그의 생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스테이트를 택한 이유는 이곳 학교가 교수대 학생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미 평균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많은 개인적인 연구 조언과 또 수업에 있어서 교수 개개인의 지도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취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인턴십 학생으로 오메리칸 워러버스에서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알려진 사실은 이 정도 중간 규모 그러니까 중간 규모보다는 좀 큰 학교이지만 이런 학교들이 좀 더 많은 개인적 연구 기회를 준다는 점이에요. 다른 큰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 특별한 연구 분야를 특정 교수와 깊이 파고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른 큰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이 좋은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의 한국 학생들은 볼주립대학의 각종 외국문화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졸업식은 최초의 교사에서 진행되는데 이제 학생들은 미 전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수많은 볼주립대학 출신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볼주립대학교 사계절에 걸쳐 아름다운 캠퍼스 가치 있는 교육의 산실 사계절에 걸쳐 아름다운 캠퍼스 고맙게كان